미쳤어? 거기 떠들어간다고? 한류 열풍을 더 뜨겁게 지폈던 그 영화 부산행의 후속작이 더욱더 거대하게 역사상 전무 부모한 액션씬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은 영화, 반동 알렉산드리아, AMC 호프만 22 맥클린, AMC 타이슨스 코너 센터 16 센터빌, 센터빌 12 살고 싶으면 타요 펠펙스, 펠펙스 코너 14 앤 엑스비 맥클린, 쇼 플레이스 아이콘 티에러 아저씨는 들키지 않아 처음인가 보네 스프링필드, 리걸 스프링필드 타운 센터 게인스빌, 리걸 버지니아 게이트웨이 앤 RPX 덜레스, 리걸 덜레스 타운 센터 알링턴, 리걸 볼스턴 코너 8월 21일부터 개봉합니다 해가 지면 움직이자 내가 또 나서야 되나? 펠펙스 안젤리카 필름 센터 앤 카페 모세악에서는 8월 28일부터 개봉합니다 전국장 CDC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전직원 마스크 착용, 수시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역사적 현장에 함께하세요 안심하고 있어요 안심하고 있죠 are you? 안심하고 있고요 한글자막 by 한효정